하느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하느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 어떻게 해왔죠? 참 처음에는 이거 간단히 좀 짧게 할 줄 알았는데 한 2, 3개월 할 줄 알았죠 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마치는데 참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방송했다고 옛날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유튜브와 여러 인터넷 공간 속에서 하나의 오디오북이 만들어졌다 됐어요 박수 한번 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애청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 확장,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아이고 트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목사님 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복음으로 봐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같은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전할 리 없고 또 이 순서가 뒤집히거나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꼭 이렇게 정경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구나 어렵게 느껴지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는 그게 무서웠어요 네 맞아요 어릴 때는 무서웠던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안 읽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셨구나 이제 이 정도 마음은 생긴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저도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이거든요 문학적으로 네 왜냐하면 어떤 책을 쓸 때 그냥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요 그 시대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중에도 읽어도 하나의 진리로 남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배경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논란을 야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성경의 결론으로 읽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상징과 비유가 많으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읽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 이런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요새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곱 교회가 그 교회만의 편지냐 아니죠 일곱 교회는 항상 성경에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칠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 통치를 받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제 성경 전체로 말하자면 아 장차 앞으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 어떤 부분들 한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게시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어려운 책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편지라고 이해해야 돼요 게시록을 편지다 분명히 게시록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21권의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그들에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비유와 상징으로 조금 더 보편적으로 누구나 앞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썼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편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편지라면 인사가 있겠죠 그렇죠 앞부분도 인사고 뒷부분도 인사예요 그래 거기를 빼잔 말이에요 일단 인사 부분을 빼면 가운데가 남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자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과 새하늘과 새 땅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은 이거예요 아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만날을 주실 것이다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낙원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론이고요 본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곱대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21가지의 말하자면 재앙이 그 사이에 있을 일들을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징이지 이건 문자적으로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늘의 보자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인을 떼셔서 재앙을 시작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에 또 사탄의 형상도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들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단의 통치자들은 자기들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이 있을 거고 미혹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통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단의 삼위일체에게 속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영광의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에 지혜가 생기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면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권력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때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재림하셔서 세상을 온전히 심판과 구원의 끝을 내실 때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누가 보이겠어요 하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들을 조종하는 용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참 여러분 신앙이 있으신 분들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또 자유롭게 들으실 텐데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혹시 오늘 내가 어저께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핵심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네 제가 우선은 하늘의 통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적인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하늘의 두루마리가 봉인이 풀리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봉인을 푸는 분이 누구냐 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문학적으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거보다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인을 떼신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단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반대로 12장에 가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자들이 결국 뭐하냐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로마가 부여하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에 현혹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쫓다 보면 하나님 못 섬겨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 겸이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요한이 자신을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환란에 동참했다 참음에 동참했다 이건 뭐예요 인내 어려웠지만 인내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라 무엇을 위해서 참았어요 하나님 나라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환란과 참음에 동참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히 인내하는 비결이죠 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봤을 때 돈과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환란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그 곳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 오늘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에서 주님의 날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세상의 사탄의 통치를 따라가면 멸망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느려지지만 또 우리의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잘 하셨을 텐데 끝까지 올해 말까지도 인내하시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으로 같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관통까지 했고요 참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으로 정말 오랜 기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문서선교사역 또 강의사역 정말 바쁘신데 늘 극동방송 가족과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훨씬 감사하죠 듣는 자가 안 계시는데 어찌 저날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또 관심을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이 코너가 참 하나님의 은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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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